야 나 못가 이거 야 자전거 치워줘 치워줘 야 너 따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나의 음성이라도 들어가겠다 너 앞으로 가 야 조업 배터리 형 형 형 주황색 주황색 스포츠샷까지 다 맞춤 어떤 소리에 저 품을 들었습니다 해놨어 너도 했다며 나는 많다 와 미끄러운데 이 악마한테 왜 이렇게 빠져 오늘 아 여기는 아직 붓네 여기가 남양이다 여기가 남양이다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어 있어 하나 이액소에서 줄게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이렇게 기회가 남양을 사랑하는 게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여행에 남양이 있다며 보이시아 여기가 남양이 있다며 다가와 가자! 깔짝깔짝 벌려줘! 넘어오셨어요? 네. 잘 왔어요. 어이씨. 야, 이제 세게 갈 수가 없다. 원래 이 길인가? 어, 새로 났어. 원래 이 길이 아니었는데? 새로 났어, 새로 났어. 수고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길이 그리기. 탈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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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요?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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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후라이 삼아 형님? 어? 아니야 EFTV 두 명의 스태프를 찍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다니 와! 야! 점프 지리다! 와! 야! 점프 지려버렸다! 와! 으 으 sangat 많이 바른다 으 으 으 으 후라이 형님 상당히 안정적인 라이딩을 하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우 어 디스 형 어 디스 형 어? 헤 헤 헤 헤 거고 거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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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후라이 상아 4 red 4 red 4 red 5 red 5 red 5 red 5 red 6 red 6 red 7 red 자회장 야 이제 귀를 수분도 넘는 야 이거 편하다 근데